그래서 이제 한편을 저쪽에 나오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우리를 찍어서 각 사업에 나와요. 간단히 생각하면 한편 작가에 이렇게 나와서 된다. 그래서 전국에 플랫크 두 개잖아요. 그래 두 개를 해서 크게 해가지고 도시. 그리고 노송 연계라고 나오고 전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나오고 메이버스, 나 집어가 보고 있어서 여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기에 붙어있는데 여기가 이 부분에서 하느님의 직면이 바른 기억이 나오죠. 그 쪽에다가 그래서 영화 듣고 싶고 저런 직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하면 지금 한 것처럼 유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반반씩 해서 다시 이렇게 영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영화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가면장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죽었고 저쪽에 반이 보자서 상관적인 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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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제 남편이 부족하고 이렇게 이렇게